강연 감사합니다. 편을 맡은 윤대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조금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생명윤리법에서도 우리가 유전자 치료라는 말이 있고 오늘 강의 내용도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이나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유전자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정차적으로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합의도 도출이 쉽거든요. 그런데 연구 동향상 계량을 하기 위한 유전자 기술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량을 위한 유전자 기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되어 있고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냐 하면 아까 시장 실패론을 말씀하셨는데 시장 실패론의 가장 큰 원인은 치유는 분명히 희귀병 환절이 많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공급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급 부분이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전제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기술 전문가들이 그 유전자 기술로 추출한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통용이 돼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연구 동향이나 실제로 은밀하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용이나 유통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대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밖에 나의 연구소에서 틀면 수준보다 굉장히 높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대량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질환이 명확히 누가 봐도 질환인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질환인지 대량인지 애매한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쪽이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대량인 것이 있고 사실은 지금은 누가 봐도 질환인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질환을 만큼 허용해 줄 시대가 올 거고요. 실제 현재 국회에서 그 부분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현재 허용해 주겠다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어요. 그걸 요새 계속 발휘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막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봐도 이 질환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가 우리나라는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질환인지 애매한 상황까지는 또 있잖아요. 이것이 허용이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들면서 대량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요 애매한 상황이 어떤 거냐는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예가 그건데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 그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이제 감소가 돼요. 근데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급격히 감소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질환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걸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모레 환갑인데 한국 환갑인데 내가 장기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내 근육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을 맞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이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가지고 뭐 잠도 자고 자고 근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질환으로 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뭐 이렇게 강화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래서 이런 거죠. ADHD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점점 유전질환이 밝혀지면 그 교정하는 것은 그것도 질환인가. 찍은 건 그렇지만 약간 그 경계상이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죠. 누가 봐도 이건 질환이다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정신질환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지는 나쁜 거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양성인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형제는 사실 있긴 있다. 그런 거고 아까 시장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대부분 통영사에는 사람에는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단가가 어땠나요? 최소한 없대기 때문에 이거를 통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유전자 검사는 뭐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유전자 검사는 그렇게 단가가 비싼 검사들이 아니겠군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 유전자 치유가 있어요. 유전자 치유는 굉장히 복귀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통영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전자 검사는 현재 심각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DTS라고 해서 저기 하시면 검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죽은 게가 자꾸 나지? 뭐 이런 것들. 나는 어떤 화장품 받으면 조금 그런 데 수 있지. 그런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있거든요. 심각한 질환은 아직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엄격한 그런 단계고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유전자적 식견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불법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수요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이걸 제도화시켜서 양성품 풀어줘서 산업적으로 좀 부응하려는 그런 고민들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양성화될수록 가격도 싸지고 양성화될 수 있는 것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너무 재밌는 강의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좀 윤리적인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다가 너무 큰 쪽으로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조그마한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형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보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기성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 등에 투자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암이나 치매에도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전자 쪽에는 사실 투자 여력이나 방향이나 이런 쪽이 추세가 어떤지 우리나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많이 되는 쪽이 이쪽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께서 내가 유전자 과일 좀 공부했는데 내가 유전자 과일 조금 공부해가지고 유전자 치료를 좀 만들 거야. 나 창업할래 그러면 50억 이상 주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테헤란노에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유전자 좀 건드려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바이오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유전자 진단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알파고를 동원한 이런 빅데이터, 의료 정보 이거에서 정말 가망성이 있다 싶으면 100억 이상 투자될 현재 많은 한계 돈이 넘쳐나고 있는 한계 최근에 세분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 20년 가는 후에는 굉장히 이쪽 분야가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부도 미국도 어쨌든 다른 건 뒤져도 최근에 우리가 빅보가 있는데 조금 반대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조금 미래 목걸이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굉장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기술점이 굉장히 빨리 나가는 상황인데 이제 정비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는 않은 이강사결 격차가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랑 부모들과 만날 거거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다. 철과 후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쉽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지용 학생이고 저는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나노물질 쪽으로 하는 과학자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질문 하나랑 그 다음에 윤리적인 질문 하나랑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유전자가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패킹이 되고 단백질이 또 패킹이 돼서 결국 막 슈퍼 패킹이 된 상태로 염색체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제한효소나 크리스퍼 캐스트 이런 제한하는 그런 효소들이 결국 DNA의 특정 연기 소열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바꾸거나 하는 건데 탈렌드 마찬가지로 근데 그 패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연기 소열을 인식하려면 걔네가 풀려서 효소와 만나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가 현재로 궁금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제 지안 콰이 중국 맞춤형 아기 그분이 이제 정말 예고도 없이 이제 학회에서 이제 논문도 안 쓰시고 유튜브로 이제 그걸 공개를 하셨는데 아 학회에서 공개를 하고 이제 정말 논란이 커지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분이 뭐 실제로 이제 에이즈의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의 도입을 방해하는 그런 리셉터를 제거하는 그런 치수를 했는데 그게 질병을 나중에 이제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치수를 이루어진 것 뿐이지 뭐 사실 다른 분들도 뭐 다른 연구소 분들도 뭐 뭐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과학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윤리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이 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질문은 아까 보면은 그 유전자가 이렇게 사실은 풀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실같이 꼬여 있는 거지만 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 가위가 그 안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고치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염색체는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풀리기도 해요 언제 풀리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풀려요 복제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요 다 풀리거든요 히스토로니 그래서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중 나선도 이렇게 서로 풀려요 그리고 풀려서 얘를 포대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가닥이 또 만들어져요 그쵸 이렇게 늦은해질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 탈렌이 됐던 크리스퍔가 됐던 잘 억세스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잘 세포 분열이 잘하는 세포들 즉 이렇게 DNA가 잘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세포일수록 오히려 유전자 가위가 잘 먹어요 예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것들은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꼭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항상 또 브리딩이라는 걸 해요 숨을 쉬어요 얘네들 있는 것이 딱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사진을 스냅샵으로서 봐서 그렇지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브리딩 하는 게 있고요 또 크리스퍔가 캐스나인 같은 경우는 벌리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벌리는 기능이 있어요 지퍼를 벌리는 기능이 있어요 액티브하게 그래서 1세대 2세대보다 3세대가 더 잘 돼요 그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포는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약간 브리딩에서 그런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그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윤리에 관해서는 사실은 윤리라는 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윤리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인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우리 할까 말까 고민한 상태에서 그래 하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윤리에 가장 가장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시대 때 머리 자르는 게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건강에 문제도 있지 않고요 미용이 있으면 머리 자르는 게 더 좋잖아요 하지만 그때 자르지 말자 라고 사실은 사회가 합의한 거죠 근데 지금은 자르는 게 멋있어 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이나 어떻게 다른 이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친구 호생부위가 그걸 만들었던 것에 가장 발격 사회는 뭐냐면 우리가 하자라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너무 강행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더 할까 말까 고민 된 그리고 논의된 상태에서 했으면 지지층이 많아질 거예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고 떠났어요 아직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유전자 가입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치구 사이에 90%가 넘는 상황에서 폐골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런 조금 더 이것을 고민하고 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있는데 그게 5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몰라요 오히려 이게 윤리적인 걸 또 촉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단적으로 말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지금은 좀 이런 표현을 했지만 나쁜 놈이 됐지만 그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히 자라서 애교를 태어나는데 멀쩡해요 그리고 그 아기도 에이저 안 걸려 그러면 윤리는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지금은 욕먹지만 한 30년이에요 그런 생각도 좀 바꿔야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윤리적인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먹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D&A 뱅크라는 회사 면보를 활동하면서 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경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유전자도 그 두름변이 또는 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FLA 승인도 하고 그 5억이 넘는 치료 방법도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모든 국민이 그 희귀병에 걸려있으면 의료보험을 편입시켜서 두 가지 혜기질환은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저희도 구제센트박스 신청도 해보고 보건복지기질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일단 유전적인 그 치료나 유전적인 연구 자체 근본적인 걸 다 막아버리니까 아예 보건 편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원천공사에 해서 저희도 베트남이나 미국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국가의 정책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 생명 연구원에 계신 센터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실은 유전자가 변화한다는 게 도료 변이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게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종교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진화의 동력이 생명적으로는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유전적 질병을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사 저희가 지금 현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또 진화해서 그게 또 다른 병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최근 최근 3년 정도 논문이 이제 유전자도 태양할 때 유전자가 나중에 죽을 때는 바뀔 수 있다는 논문이 이제 체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 차원에서는 설사 지금 기술로 그걸 바꿨다 하더라도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그 생각이 어떠신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원짜리 피를 뽑아가지고 카라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백혈병 치료하는 그 약이 미국에서 5억인데 일본도 마찬가지 보험을 해주기로 했어요 일본은 조금 도리오나보도 돈이 많잖아요 제가 만약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표를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되면 이제 해줄까 말까 이제 제가 고민하겠죠 아 근데 아까 뭐 저는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제 입장에서 아까 보셨병만 단일질환 80분 밖에 안 계시는지 우리나라 80분 160억이 든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 5억인데 암환자는 몇 분인가요 제일 사망원인이 암환자에요 그냥 수만명이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 수만명이 나 다 저거 맞을래 그쵸 카티라는 약인데 카티 맞을래요 그러면 천문학 조단위가 넘어가겠죠 보험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데는 아닌거에요 그러니까 어 국가적으로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어쨌든 국가의 수준에서만 바라볼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의미 이렇게 해줬을 때의 편익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해주면은 암환자가 잘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등골 휘는거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야되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 감기 걸린거는 난 그 이상 보험 안해줄게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진거 난 안해줄게 왜 정말 중요한 이 암환자에게 써야되니까 이런거 다 해주다보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사상적이 사실은 필요한거 물론 우리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막 땅만 페넬 막 쉐입가스만 나오면 이제 안되겠죠 하지만 우리 좁은 땅상에서 세금으로 가는 의료보험 체계상에서 다 해주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그걸 해주겠다 그러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사람들의 사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술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는 환자가 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허베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보험이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게 경쟁력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나서 보험 체계로 들을 때는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약간 나름대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예요 여러분 엉 이예요 이 법 개발에 값을 다 할 수 있군요. 네, 이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네, 네. 그러면 좀 더 수용도 법칙에 의해서 더 기초이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년이 신년기에 신기술과 워커를 할 거거든요. 네, 네. 아름다운 워커를 할 거지만 실제 제도나 실제 필수에서는 다 미술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기술자들과 합격이 되는 거군요. 법이셜 파워야 되죠. 네, 맞습니다. 단독처럼 기초소처럼 원천기술 파연에 있고 혹은 그냥 많이 꺼서 우리 소망하는 곳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자기밖에 생긴다고 말할까 봐 사실 그렇게 원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약간 물리 좋아.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면 좀 꼭 다른 나무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하면 좀 더 치고 나가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눈치를 볼까. 선진국이 사회를 끝까지 끝까지 봐야 되고 반습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는 또 어떻게 보면 신적이고요. 네. 네. 뭐. 근데 하나는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들을 느끼시고는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조차 없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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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경제적 프로토화가 싸우는 순간에서 자꾸 보입하기라든지 이런 성향에 관련된 것 같으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달리는 것 같으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대회 해결할 것 예를 들어서 위생원 그 나라든지 또는 수소경대로 가는데 예를 들자면 방앗선 포세트를 횡단만 더하냐고 싶으면 수소를 생산하는 것 확실하게 최신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 네. 그 다음에 또 바이오티렐라 같은 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 보기만 사람이 높지 않는 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예를 들자면 강제에 있었던 것들이 강화촌 능력이 강제에 좋은데 그런 지인들을 일반 다른 지인들 또는 고기 선화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꾸고 이런 쪽에는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 이것만큼 진행이 되는 것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제목이 아까 좀 올라가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철업자가 더 똑똑한가요? 문학자가 더 똑똑한가요? 플라스턴이 더 똑똑한가요? 아니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은 지인들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화장품 개발을 하는데 똑같이요 똑같은 에너지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미생물 식물 동물 다 발전하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유대적인 문제가 좋죠. 이게 좀 더 직접적인 문제였으니까 폭발성을 여기다 하시는 그걸 갖추면 굉장히 큰 그런 규모와 돈과 이런 거 거기에 에너지에 같이 많이 가있습니다. 식물도 앞으로 유전자들이 많이 바뀌어진 이 유전산 가려 그런 신문들이 많이 오십하게 그래서 왜 그런 어떤 말씀이냐면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꾸 우린 게 관심이 속점이 다른 표정이다 보니까 이 구리한 정책을 규제에 대상이 됐다고 우리 산업적인 것들은 구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다고 그런 짜막한 한국에서 유전자 가입 할 수 있는 동물 실험밖에 하나요? 동물 실험이나요? 동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식물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가야 돼요? 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를 수는 없어요. 밭에다 기를 수는 없어요. 좀 GMO 갖고 있어요?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 GMO 다 드시죠? 캐노라이오 다 해가지고 후라이 만드시고 다 점 붙여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밭에다 캐노라 기를 수 없어요. 약간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지만 기를 수는 없어요. 네. 만들 수는 있지만 기를 수 없어요. 네. 네. 마지막 짓은 뭐였지? 유연자도 네. 그러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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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또 이상한 그런 짓만 그런 짓이 달려졌을까요? 아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러면 또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의전 변이를 이렇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주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주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변이가 있으면 우리나라 다시 잘못됐으면은 프로플리딩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원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람이나 지금 우리나라사람을 보면 차이 없을걸요. 다시 깔아보면은 100년에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문화적이나 이런 어떤 의식의 차이지 사실 DNA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그 미라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변화는 몇십억 년이 지나야 될 거고요. 그때는 더 손쉽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치매요? 치매요? 치매는 유전자가요 한 단계로는 하나가 고장나서 하나의 질병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한 7,8천 정도 알고 있죠. 대부분 암세포는 중요한 하나가 생기고 두 세 개 더 생기면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데 치매는 현재 단계는 이게 10개의 유전자가 망가진 건지 100개가 망가진 건지 대머리조차도 이게 몇 개가 지금 사실은 좀 달라가지고 이게 대머리가 지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알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의 형질 형질 형질은 거 아시죠? 북고기하고 좀 다른 것들은 눈 같은 건 아까 하나와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좀 따지게 보면 내가 좀 주름이 많은 거 뭐 눈이 좀 큰 거 이런 거는 몇 개의 유전자가 사실 관련된 거지 다시는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좀 부처치겠지만 많은 경우들은 속압 유전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직은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아직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칠 수는 있는데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지만 고쳐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잘 못 쓸 때 생긴 질병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단계는 그 단계입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패널을 맡아 진행하는 게 우리 네 번째인데 오늘 발표도 너무 시간 안에 잘 해주셨고 또 패널 네 분이 질문에 분야도 다 다르게 또 자기의 소개나 PR도 조금씩 해주시면서 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런 종류의 시간 배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고 또 듣다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은 더 있으신데 저희에게 사회적인 고민, 합의란...